스포트 역전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 분명 있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 모셨죠. 오늘은 인베이스 자문의 인성입고문, 이코노미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모처럼 반응을 또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하락에 비하면 오늘 상승이 시원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일단은 빨간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또 시장을 주도해주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5개로 추려봤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화솔루션인데요.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실적 관련된 종목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컨센서스를 약 35%가량 하회했다고 합니다. 다만 부진한 실적에도 장중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서 관심이 쏠리는데요. 아무래도 3분기 부진보다는 4분기에 회복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강하게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태양강 업황 회복을 기대하는데요. 10%대까지 고점 높였다 윗골이 달았고요. 현재 6% 오름건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반대로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이죠.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한 영업이익을 기록한 가운데 눈에 띄는 건 폴란드 없이도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4분기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고요. 현재도 주가는 고점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종목은 효성중공업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상승폭을 높이더니 종일 고점에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주고 있는데요. 올해 3개 분기 연속해서 영업이익이 성장했다라는 분석도 공존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까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효성중공업의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지 잠시 후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이 종목은 지난 8월이었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5 케이스를 독점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급등한 경험이 있는데요. 다만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뉴스도 없었고요. 리포트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었어요. 시장 안에서 소외감이 좀 있었는데 어제는 거래량이 폭발했는데 장중 20% 넘게 반대로 급락을 합니다. 오늘 반등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오늘 반등 눈여겨볼 필요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은 탑 머티리얼입니다. 수급으로 따라 사볼까 하고 궁금해지는 종목입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수 속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장중에 20% 급등했다가 현재는 윗고리를 좀 많이 달고 있는데요. 잠시 후 두 분께 투자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5개의 종목을 추려봤는데요. 이 가운데 실적과 관련된 기업들을 연달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한화 솔루션입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급등을 해서 이거 참 꿈보다는 해몽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희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산다 안 산다 팻말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산다 매수의 의견을 선택해 주셨는데 고문님 의견은 왜 산다였을지 궁금해요. 그래서 4분기 기대감이 그렇게 크게 가져볼 만한 겁니까? 기대감을 좀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화 솔루션이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여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실적이. 왜냐하면 3분기 컨센스 대비해서 35% 이상 지금 하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쪽에서 20%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예상을 상당히 빗나간 상태에서 각 회사마다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마다 컨센스 대비해서는 어차피 하락을 했어요. 했는데 실적 예상을 상당히 틀리게 나타냈고 4분기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4분기 영업이익이 한 회사는 1160억 나왔고 한 회사는 1600억 나왔고 또 많이 나온 회사는 2350억까지 영업이익을 했으니까 실적을 두 배 이상 차이나게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했으니까 뭔가 쉽게 분석이 안 되는 회사다라는데 공통점은 뭐냐 하면 3분기 실적이 983억이었거든요. 어차피 제일 낮은 거나 높은 거나 실적은 3분기보다 상당히 좋아지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그리고 그걸 지나서 내년도 실적이 상당히 크게 개선된다. 실적 크게 개선되는 이유는 모듈 판매량도 증가하고 미국의 증설 투자라든지 이익 증가하는 여러 가지들이 좋아지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W자 모양의 단기 바닥을 형성했으니까 한번 올라갔다 조정받다 다시 바닥을 찍고 되돌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사요. 어제 오늘 지금 오전까지 36만 주인데 오후까지 해보니까 거의 지금 50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합해서 오늘 기관들이 거의 80만 주 이상 매수한다고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닥권이고 외국 기관들 매수하고 있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거의 바닥권이 아니겠느냐는 쪽에서 현재로서는 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증권사에서 아무리 예상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오늘 나올 리포트를 보면 대부분이 목표 주가도 하향하고 투자 의견도 중립해서 매도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두 분이 산다의 의견이어서 궁금했는데 김태성 이사님은 어떤 관점에서 산다였는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주가의 위치가 무엇보다도 낮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추가 매수는 어렵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보유자 입장에서는 추가 매수 안 되고 대신에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현재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이유는 이번 3분기에 발전사업부의 실적이 다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연된 부분이 4분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미국의 조지아주 3공장 가동에 대한 부분이 이번 3분기에 빠져 있다 보니 그러면 4분기에 또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기조 효과에 따른 실적의 성장세, 그에 따른 주가의 반발세는 저희가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가 낮기 때문에 기조적 반등을 노려보자 이것은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추세가 완전하게 돌아세우기에는 아직까지 모듈 가격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남아있고 또 미국 내의 정치적인 문제가 또 엮여 있죠. 바이든이냐 트럼프냐에 따라서 사실 신재생에너지냐 석유화학이냐 이게 이제 조금 굉장히 크게 갈리는 부분이다 보니 대세 상승으로 다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그동안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많이 생겼기에 단기 반발세 정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 모듈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수요가 4분기에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봅니다. 하지만 이제 속도에 대한 문제, 하나 솔루션 자체가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보이는 기업은 아니에요. 한번 추세가 잡히게 되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제 쭉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 이제 4분기 실적까지 양호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우상향 추세를 한번 길게 기대해 볼 만하다. 단, 지금은 단기적인 반발세에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보유자의 영역으로 해석을 하자면 추가 매수를 보유자들이 하자라는 의견이라기보다 신규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매력 있는 자리다라는 점을 여러분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도 일단 한화 솔루션 두 분 모두 산나의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볼까요? 이 종목은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현 구간에서도 10% 급등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자리도 매수가 괜찮은 자리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두 분께 한번 의사 여쭤볼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또다시 매수한다라는 빨간색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고무님의 의견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폴란드 없이도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워낙 방산 자체가 폴란드에 의지하는 게 좀 컸고 그게 실적으로 연동되는 것도 굉장히 컸잖아요. 앞으로도 좀 혼자서도 잘 가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혼자서 오늘 좀 많이 오른 건 맞아요. 거래도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폴란드 관련해서 K9 얘기인데 이게 계속 안 되지는 않을 거예요. 4분기에는 또 얘기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좀 대체하는 게 탄약 부분에 탄약 사업이 상당히 호조를 이룬 모양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뭐 자주포라든지 천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스페이스 그러니까 우주 항공우주 말고도 지금 탄약 방산 산업이 상당히 견고하게 움직이면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043억 전년 동기비에서 62%가 증가했는데 컨센서스를 좀 상의하는 내용이니까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오늘 최근에 올라가면서 오늘 거래가 터졌다. 내일은 조금 쉴 거 쉴 수도 있겠지만 상승 가능성 있지 않겠나 라는 쪽. 그리고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소라고 오늘은 외국인도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기관이 거의 8일째 연 계속 매수는 크진 않은데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 지금 한 30, 한 5만주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관이 매수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닥 신호가 그런 쪽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지만 최근 장 자체를 봐서는 좀 이게 갈지는 의문이긴 한데 일단은 이 개별 종목으로 봐서는 일단은 그 바닥에서는 분명히 터닝이 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최근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시장에 기대어서 종목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일단 수급을 보면 바닥 신호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고요.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떤 포인트에서 매도 괜찮다라고 보셨어요? 일단 결국엔 지금 당장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향후 4분기, 내년 1분기의 실적을 기대해 본다고 하면 저는 지금부터 천천히 사 모아가도 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방산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장 크게 기대를 했던 부분은 바로 유럽 수출, 폴란드양 매출이 어느 시점에 인식이 될 거냐였어요. 가장 유력했었던 게 3분기였었는데 3분기 동안 실제로 납품된 후 인도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불확실성이 3분기 들어오면서 주가의 하락을 약이 시켰거든요. 하지만 폴란드양 매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낸다? 그렇다면 4분기에 폴란드라든지 천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실적이 녹아들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익 체력이 더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가격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대신 이제 단기적인 저는 트레이딩이라기보다는 올해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내년 1월이라든지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폴란드가 일단 시발점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을 넘어선다고 하면 지금 루마니아도 도입 리스트에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루마니아가 아니더라도 독일이라든지 트리키 쪽에서도 좋은 뉴스가 준비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천천히 보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가 천천히 보신다면 결국 다음 실적까지 기대하면서 사 모아가도 되는 자리라는 포인트도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 분 다 매수 괜찮겠다에 대해 의견으로 일치가 되었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효성중공업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견조한 흐름을 종일 나타내주고 있어요. 뭐 업황 자체, 전력설비 자체도 오늘 견조한 흐름인데 이 안에서 효성중공업은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봐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두 분께 의견 여쭤볼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다시 한번 매수 괜찮겠다로 일치가 됐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사실 오늘 뭐 이렇다 할 호재가 뚜렷하게 있진 않아요. 어떤 걸 저희가 이런 강세까지 연결됐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효성중공업이 시장하고는 조금 별개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거의 뭐 지금 6월달부터 시작한 흐름이 거의 9월달까지 갔다가 최근에 조금 좀 오르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시장하고 연계된 걸로 봐야 되는데 이전에 오른 거는 실적이거든요.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못한 실적이 나오니까 상당히 급등을 했다. 3분기 실적도 지금 거의 컨센서스를 상위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야 2차 반등을 해야 되는데 시장 자체가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빠지는 거는 좀 덜해도 오르는 건 조금 부담스럽게 움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거래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냥 꾸준하게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현재로서는 실적이 4분기에는 조금 떨어진다 그래도 내년 실적도 기대한다 보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전부 다 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안 좋을 땐 믿을 건 실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3분기에는 안 좋았다가도 4분기나 내년에 계속 좋아질 것으로 흐르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이미 좋아진 종목이 계속 좋아진다는 이런 실적 가지고 일단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종목들이 안 빠지고 오늘 같은 날 오르면서 추천을 대는 건데 하여튼 그런 종목들 이거 말고도 실적 관련 주도를 계속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현재로서는 이 종목은 일단은 고점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 조금 횡보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니까 강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길게 보고 들어가시는 측면 그리고 갑자기 높은 수익보다는 꾸준한 수익을 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적당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이 안 좋을 때 믿을 건 실적뿐이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역시 올해 3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성장한 기업 중에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은데 김태성 본부장님 효성중공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 볼까요? 일단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저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단기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현재 위치도 괜찮다. 단기적으로. 대신 길게 보실 분들은 저는 지금 위치에서 사는 것은 다소 밸류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하락분을 모두 감싸 안은 상승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는 단기 상승을 좀 기대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전력기기 업체들이 최근에 굉장히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일단 수요가 그래도 견고하다라는 것이 팩트이고 또 이제 고마진 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것을 효성중공업의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 흐름은 4분기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언제 이 뉴스들이 새로운 뉴스로 이제는 바뀔지 모른다라는 거죠. 주가의 위치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하신 분들이 새롭게 매수하기에는 다소 저는 높은 가격. 하지만 오늘의 힘을 좀 두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을 5에서 10% 혹은 15%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은 위치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효성중공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돈 버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다 해서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요. 일단 이미 매수하신 김에 조금 길게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역시 두 분 모두 매수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 투자 포인트가 약간은 달랐어요.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경하이테크도 봐야겠죠. 이 종목 보유하셨던 분이라면 좀 오랜 시간 소외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두 분께 먼저 여쭤볼게요. 팻말 들어주세요. 엇갈렸네요. 고모님은 매수 괜찮겠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안 산다 의견이었습니다. 매수해도 괜찮겠다. 세경하이테크 어떤 포인트로 저희가 접근하겠습니까? 좀 애매한 종목이에요. 그래요? 추세로 봐서는 안 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도 실적이에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좋아진데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업황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폴더블폰 관련이에요. 거기에 기능성 보호 필름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어제 급락을 했어요. 맞아요. 급락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제 불공실 공시 지정을 받았어요. 불성실 공시 지정을 받았어요. 이 회사가 최대 주주 그러니까 최대 주주 변경을 포함한 담보 계약을 체결했어요. 600억 정도를 빌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리는데 이게 최대 주주를 변경할 수 있는 안 될 수 있는 그런 예건데 지정 공시를 좀 늦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공정 공시 예고를 받았는데 오후에 바뀌었어요. 유예시킨다고 바뀌었어요. 유예가 선거 유예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에서 징역형을 받았는데 1년 징역을 받았는데 2년간 유예한다. 그러니까 2년간은 하지 않고 그 사이에 뭘 일 없으면 그냥 이미 구속된 걸 그러니까 산 걸로 인정을 한다면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6개월 내에 차후에 이런 불성실 공시가 또 되지 않는다면 제재금 봐주고 또 문제가 되면 제재금을 강력하게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에서 어제 급하게 빠지고 오늘 리바운딩을 하는데 거래가 뒷받침되지 않는 거 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불공 공시 지정됐던 최대적 변경은 악재가 아니에요. 호재일 수도 있어요. 대출가 바뀌는 부분이니까 호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고 작년에 80억인데 올해 1분기 흑자전화 2분기 50초 3분기 114억 이미 이 3분기에 전년도 실적을 거의 두 배가량 넘어섰거든요. 실적을 봐서는 상당히 괜찮은데 업황이 문제다. 업황이 어떻게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을 봐야 되겠다. 이런 관점입니다. 실적이라는 키워드로 다시 한 번 세경 하이테크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주셨는데 업황 회복도 저희가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그럼 어떤 포인트로 안 산다의 의견이 있었을까요? 일단 세경 하이테크 하면 폴더블 관련주로 많이 인식이 되죠. 일단 폴더블 관련주로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힌지가 있지 않습니까? 파인엠텍이라든지 아니면 KH바텍이라든지 이러한 대체 종목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수급이 한 번 꼬인 혹은 주가의 차트의 패턴 자체가 조금 일그러진 쪽은 저는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패턴의 종목을 이런 패턴의 종목을 관심있게 보시는 것보단 그냥 보유하고 계신 주도주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를 언제 어느 타점에 추매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저는 고민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가지 말고 주도주 위주로 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라는 포인트였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탑 머티리얼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수급주예요. 오늘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어서 어떤 재료가 있다라기보다도 수급 따라서 한번 사봐도 괜찮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 다 매수 괜찮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외국인 따라 사냐 마냐라는 궁금증 속에 사실 요즘 외국인 패턴 자체가 우리 쪽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거 따라 사도 괜찮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외국인 산다고 도움은 되겠지만 추세는 없다는 거 기관이 산다고 추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추세 자체가 하향으로 가는 전체적인 시각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가 LFP라는 리듬 인산철 고성능 리듬 인산철을 양극재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이것이 상당히 내년에 돈이 될 것 같다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비도 발행돼서 라인을 증설을 해요. 그래서 공장을 상당히 확대해서 키운다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모양이 생각이고 기존에 성공했을 때 급등을 했거든요. 급등을 했고 주종을 받고 다시 오늘 전체적인 상승할 때 2차 상승인데 계속 윗고리를 다루니까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다가 치고 올라가다 치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러다가 한 번 무슨 재료가 엄청 또 한 번 나와서 갭상승하면 팍 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됐다. 그러니까 딴 거에 비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쪽에서 좀 가산점을 주고 싶고 그런 쪽에서는 실적과 더불어가지고 한번 내년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도 동반되는 종목인데다가 내년에 실적까지 기대할 수 있는 탑머티리얼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사실 제가 수급 따라 사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아니요 라고 많이 하셨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또 매수 괜찮겠습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단가를 조금이라도 내려서 보급형 차량을 좀 많이 팔려고 저는 노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기차 원가에서 원가 구조에서 어느 정도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배터리죠. 그렇게 됐을 때 LFP 배터리를 좀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 도약은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탑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LFP 양극제를 개발했다라는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을 받았을 때는 한 번 더 강하게 시세를 내줄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손절가를 좀 지키실 수 있는 분들만 저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앵커님께서 짚어주셨다시피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이거 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들어가는 것만큼 5만 7천원이라든지 혹은 5만 8천원이라는 가격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만 저는 오늘 종가에 한 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가지고 계신 주도주부터 먼저 챙겨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주도주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하지만 이 종목도 일단 종가에서 매수하는 그러니까 손절가를 지킬 수 있다면 매수도 괜찮겠다라는 가격도 기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튀고 있는 오후장의 특징주를 저희가 먼저 점검을 했고요. 계속해서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유망주도 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인성희 꼬모님은요.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매력을 보셨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테크윙을 선택합니다. 우리 기술 투자부터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최근 주가가 꾸준히 좀 올랐네요. 아 예 참 종목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종목을 한번 선정해봤는데 이게 비트코인 관련주예요. 비트코인님 비트코인이 지금 어느 정도 될까 모르신 분도 많은데 완전 바닥지꾼이 올라갔는데 2천만 원대에서 4천만 원까지 올라가서 오늘 4,68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올라간 이유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있는데 이 회사가 이걸 가지고 상장지수 펀드를 ETF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슬슬 흘러나와요. 출시 가능성이 있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가능성을 보고 올라가는데 이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에서 업비트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실적도 2분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흑자전화해서 좋아지고 있거든요. 작년에 엄청나게 적자 났다가 올해 흑자로 다시 돌아가서 실적도 담보되고 있다는 쪽에서 비트코인과 연계돼서 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테크윙의 매력도 들어보겠습니다. 주도주 모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일단 주도주 중에서 최근에 지수와 별개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인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테크윙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 코스펙 호삭 지수와 완전히 반대되는 지금 주가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마이크론의 매출이 테크윙 기업 전체 매출의 약 40%에 육박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크론도 HBM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다 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HBM 관련한 장비주들의 이제 발주가 시작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저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못 올랐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한 번 더 이제 박스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만 원 혹은 그 이상의 시세를 좀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7,50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좀 제시드리겠는데 저는 굳이 손절할 필요는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 좋고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이니까요.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망주까지 확인했고요. 이상으로 스퍼트 역전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